안녕하십니까 얼깻방 터령입니다. 자 오늘 또 유튜버 호양이 님 또 5회차 뭐 아까 뭘 준비하셨다고 아 오늘 제가 뭐 달라진 게 없는지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 채널에는 여자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여자 없어요. 우리 채널에 여자가 거의 없어. 근데 제 채널에도 여자가 없기 때문에 아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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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데 눈썰미가 정말 좋은 분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미니만 아는 거 아니에요 미니만? 아 미니는 잘 못 찾을 거 같은데 뭐지? 미니는 그런 거 잘 못 찾아 지금 맞춰야 돼요? 어 지금 맞추고 싶으세요? 어차피 못 맞추시잖아요. 네 뭐 옷만.. 뭐 아니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말해봐요. 뭐지? 말해드라고 주짓수 좀 하고 오셨나 봐요. 이 목다리 빨간데요? 목다리 빨간데 이거 쉐이딩 한 거야 쉐이딩 하하 주짓수 좀 하고 주짓수 왜요? 하하하하 아니 뭘 봐요 왜 형적인 거예요? 사진 빠졌었어요? 하하하하 딴 걸 가져왔겠냐고 아 뭐지? 딴 걸 가져왔겠냐고요 제가 피디님 뭔지 아시겠어요? 노! 하하하하 아 뭐지 난 모르겠는데 아 뭐라도 던져봐 좀 뭐 하나도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없어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지금 하하하하 너는 탈락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집에 갈래 하하하하 뭐가 바뀌었다는 거지? 오 레슬링 보드 아니 나 머리도 되게 길어졌고 머리도 붙였고 오늘 렌즈도 바꿨고 아 렌즈를 어떻게 하세요? 하하하하 렌즈를 어떻게 맞춰 진짜? 하하하하 아니 서로 아이콘 피해왔는데 지난주에는 베이지 브라운이었고 오늘은 푸푸 브라운이잖아요 하하하하 아 이 어려운 하하하하 이 어려운 여자분들의 세계입니다 네 아 근데 아 죄송한데 아 저는 제 와이프 바뀐 거 밖에 몰라요 하하하하 와이프도 잘 바뀌잖아요 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하하하하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치 여보 네 하하하하 어 뭐 그게 바뀐 거예요 진짜? 뭐봐요 하하하하 누구겠어요? 뭐 뭐야 아 그거 그거 더 바뀌었다는 거지 하하하하 그 뭐 얘기해줘요 말해줘요 지금 당장? 그러면은 뭐 아니요 끝날 때 말해줄 건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어려운 아 여자 여자들의 레슬링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파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왜냐면 레슬링을 하는 동안 이게 티날 수 있어요 아 네 레슬링 5회차 스플렉스를 하하하하 네 가시죠 네 몸풀고 오늘 시원하게 스플렉스 날리러 가시죠 스플렉스 그렇지 끝까지 딱 쳐다보면 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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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그렇게 돼야 이렇게 허벅지부터 쭉 다는 거죠 좀 잘해 이제 어 그렇지 오 좋았어 어 어 지금 좋았는데 크라스포 대박이야 응 틀어봐요 거기서 한번에 한번에 빵 튕겨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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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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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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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몸이 풀려야 돼요 다시 다시 해보세요 자 앉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나 잠깐만 아니 그렇게 말고 잠깐만 잠깐만 자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제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은 혼자 연습할 때는 넘어가는 방법을 안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뒤로 가 뒤로 뻗으라고 어 앉았다가 앉았다가 뒤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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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쌉쌉쌉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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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아래배로 튕기면 된다니까 뭘 아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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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앉아 봐준다는데 뭘 해봐준거야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앉았다가 앉았다가 뒤로 그렇지 틀어야지 이제 안틀어져 아니야 틀어야 돼 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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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야 돼 틀어야 돼 우리 그때 꼬무줄로 했었나요 꼬무줄로 꼬무줄로 했다 요거로 그때 아니야 요거로 그때 했으니까 그때 감 잡았어요 네 머리 조심하시고 네 거기 딱 여기 앞에 잡아보세요 이렇게 어 그렇죠 봐야 돼 봐 봐 봐 봐 접어야 돼 접어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가는 거야 이만큼 가야 돼 접어야 돼 그렇지 다시 앉았다가 쿵 나이스 이거야 발바닥이 잘 안 박혀있는데 다시 해봐요 나이스 앞으로 오지 말고 앞으로 오지 말고 뒤로 더 가야 돼 그 중심 잡아 앉았다가 그렇지 다시 어 좋은데요 앉았다가 그렇지 그 중심만 잡으면 돼 이제 앉았다가 쿵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렇게 자 이제 이거 빼고 해봐요 빼고 이거 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5회차에 뭔가를 좀 보여준다고 했었잖아 보여줘야지 이제 세게 해야지 세게 빵 다른 거 보여줄 것 같다고? 다른 거 보여줄 것 같다고? 뭐 컨텐츠가 뭔데? 제가 나 좀 아 뭐 얘기를 해줘야 해 알지 뭐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 뒤로 뒤로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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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지 저 일단 보고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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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한다고 이제? 나이스 아 지금 약간 지금 약간 겁먹었어요 무거워 무거워 약간 겁먹었어 다시 다시 너무 무거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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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쉬었다가 이 쉬는 타이밍에 뭐 얘기해줘요 컨텐츠 무슨 컨텐츠를 준비했대 그러면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 몸에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요? 아 정신 엄마 뭐? 손톱이라고 해도? 저번에도 이거였어 알았어 그러면 남자들은 잘 모르니까 누나가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? 골반퐁을 하고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지 아 왜요? 저 나 골반이 갑자기 창피했잖아 알려주세요 아 어쨌든 피 안 나요? 피 1도 안 나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특허를 내서 이거를 티가 안 나 잠깐? 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티 안 나요 사실 저는 돌같이 보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을 사실 보고 돌이 깎였는지 덜 깎였는지 돌이 뚜족한지 뭉툭한지는 알아요 그걸 안 봐요 뭐 장님이에요? 그거 거의 저는 이제 제 와이프만 보는 장님이니까 이렇게 운동도 못 사시겠네 하하하하 아니 이거 진짜 올라오는데 세폰은 사냐? 자 빨리 시집 가세요 빨리 시집갈놈이니까 하하하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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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집갈놈이라고 생각해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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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쪽이 더 편해요? 이쪽이 더 편할 건데요 원래 왜요? 아닌데? 아니요? 왜요? 저 원래 왼손잡이 왜요? 저는 이쪽으로 하는 거 같아요 오른손잡이시잖아요 왼손잡이에요? 원래 왼손잡이를 펴놨는데 오른손잡이로 바뀐 사람이에요 양손을 다 쓸 수 있네 어디까지 했어요? 아 다 했어요 거꾸로 드는 거? 이거 드는 거 했어요? 근데 혼자 한 번만 더 해볼래요? 뒤로 더 앉았다가 그렇지 매트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? 매트 없이? 매트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? 똑같아요 똑같아요 응 그렇지 아 좀 더 아프세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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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아프다? 싸늘하다 카스메 아 아니 매트 매트 없이 연습해야 돼 네 아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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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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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받아주실 수 있는 남성님 다음 주에는 저희 더 멋진 기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좀 더 해야 돼요 이거 해서 아 그것도 하고 파이팅 10회차 때는 진짜 내 앞서에는 사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10회차 때는 사람도 던지고 배련도 하고 막 여기서 막 공중재개도 돌고 날라차기도 하고 공중재개도 돌고 공중재개도 돌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